올해로 데뷔 19주년을 맞은 장수 아이돌 그룹이죠. 슈퍼주니어가 신곡 쇼타임과 함께 컴팩했습니다. 신곡 쇼타임은 슈퍼주니어의 유쾌한 쇼맨십을 표현한 곡으로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은 새로운 쇼를 준비하며 기대로 들뜬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슈퍼주니어의 신곡 발표는 정규 11집 볼륨2, 더 로드 셀러브레이션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신곡 발표 1시간 직전엔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기다려온 팬들과 소통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예고했고요. 오는 22일과 23일엔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